더, 더 힘들 거예요. 왜 미친 패션을 들어오자마자. 인성 파단수. 왜냐면은 우린 트롤링을 하고 있었거든. 즐거운 한대였다고. 좆같은 환영 그거. 폭죽 쏘는 거지 뭐지? 하지마. 지금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일단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앞에 하나, 둘. 그만 끝나면 들어가 있구만. 어. 켜는 중. 요 근처 어디있다. 내 바로 앞에. 아니, 펜트하고 누구야? 나. 우리 다 잡았나? 두 명, 두 명이었지. 모르겠네? 나 한 명 잡았어. 아, 다질렀걸요. 두 명 잡은 거 맞지 않아? 어, 두 명. 두 명 내리지 않았어? 그럴걸? 두 명 맞지? 아, 끝까지는? 아, 끝까지는? 네. 하아. 어쩐지 되게 단단맞아 죽음을 벌어 버리더라. 뭐야, 무슨 소리야? 전쟁 같다. 근데 이 미친놈 소리는.. 여기 M4 네 한 명은 기절 사망이고 나는 그냥 사망이었어 아 그래? 그러면 바로 잡은 거 맞나 보네 그니까 주님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그래 왜 아니 난 그냥 옆으로 오길래 그냥 대놓고 갈렸을 뿐이야 당 당하고 실수로 듀오는 게 왔나 보다 앞에 총 듀오면 여기로 배치 안 돼 그냥 2인 스쿼드일 거야 뭘 본 거야 방금 누구야 무슨 소리 들리잖아 밖에서 약간 막 으아하하는 막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아 으아하는 거 뭐야? 몰라 일단 말 아니야 나도 아닙니다 그럼 해주는 성현이네 성현이네 나 아니야 성현이 그런 거 보니? 아 으아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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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성향 응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안에다 쌓으면 안 돼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진짜 돌았다 1도 엠포 우판 필요한 사람 저요 근데 아직도 가방 못 찾아가지고 심지 대용량 필요한 사람 아 멀리서 저격총 소리 아 플레어 소리인가? 엠포 어딨어? 2층에 있어 그 지하에 1층 어 여기 연박 소리나지 않냐? 아 2층 아 아 아 아 청현아 잠깐만 거기 있어 봐 5탄 필요해? 대킥 먹어 5탄 있으면 좋지 그치 AR 대용량 다들 필요 없지? 어? 5탄 먹어 5탄 먹어 5탄 필요해 4배 먹을래? 청현아? 어 2탄 필요해요 아 AR 대퀴게 아니라 대타냐? 상관없어 나 홀로 필요 콜로나 이베나 뭐 나 가방만 먹고 다시 5탄 좀 챙기러 갈게요 아우 어 어 나는 안들려 나도 안들려 나도 안들려 나 선풍기 약했는데 거점 그런가? 아 선풍기 약풍인데 한 번 꺼볼래? 선풍기? 꺼보거나 치워볼래? 난 잘 안들리는데 이 소리가 들린다고? 잠깐만 어때 지금은? 난 별반 별반 달라고 딴소리야? 뭔가 뭔가 노이즈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랑 상관없는거지 어 오케이 켠다 나 요즘 귀가 좀 예민해 하 피아노를 치고 있기 때문이지 이명 지랄이죠 이명 지랄이죠 이명 지랄이죠? 저래놓고 싸풀 못하죠? 야 내가 그래도 해수이 빼고 싸풀 재미지 않을걸? 아니 해수이 성현이 빼고 야 나 빼고 당한거잖아 해수이가 너무 많은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 야 내 중에 두 명 명은 나와놓고 안 나오잖아 양심의 성대가 이우 이명 지랄 아 여전히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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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 이어 에이아이 대용량.. 대용량 필요한 사람 아까 깜빡했네 저쪽 나 오두막으로 가있을테니까 오두막으로 왕 아 레덤 먹었다 총 못쓰냐 너네다 5탄 4,5탄 5탄 더 필요해주나? 아..괜찮아 나 한 270발 있는데 괜찮아 일로와 270발 있어? 그럼 나 70발만 줘 나 3,4,2 나 6,0,1 큰치 발소리 옆에 가 발토리 발소리 발소리 온다 이쪽으로 돌았다 이쪽으로 돌았어 나 걸리겠는데? 더 있어 더 있어 성현아 여기 들어와봐 두 명!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소위탈! 조심! 오케이 빨리 가줘 나 쟤 잡아야 돼 어디야 어디야 아 봤어 오케이 4킬 가서 먹어라 얘들아 아 힘들었다 훌륭했다 훌륭했다 훌륭했어 훌륭했다 훌륭했어 성현아 이사 왔어 여기 아이템 많아 빨리 리프템 먹어 진통제도 있고 네들도 있고 전술용 개벌이판 내가 먹었고 3렙 배낭 있고 돌킥 있고 해주러 와서 그냥 챙겨 나도 여기 있는 거 다 챙겼어 괜찮아 여기 주부네 것도 꽤 괜찮아 아 그래? 어 혹시 SR 2년이네? SR은 없는데 일단 야 구구수 상자 얘 6개나 있는데 와서 좀 구상 좀 챙겨라 여기도 많아 구상 여기 많아 나 구상 9개야 지금 덱킥 챙겨 덱킥은 괜찮아 거기 켄토 덱킥 있어 오늘 샷발 괜찮나 보네? 몰라 그냥 썼는데 빠졌어 왔으면 자기 쓰니까 야 온다 온다 자기장 온다 스쿼스 있네 아 스쿼스 쓸까? 스쿼스 쓸게 그것도 괜찮지 왜냐면은 저기 DMR 소음기가 있어가지고 괜찮네 이렇게 개머리판 안 남지? 가자 아 아 먼저 가 먼저 가 전방 레드존 확인 나 저거 오토바이 좀 타고 갈게 먼저 어 자기장 때문에 나 도핑 빨고 갈게 확인 야 크럼스 통역 탁 날 쳤다 아 우와 야 열사네 야 통역 탁 저기 저 앞에다 앞집에 들어줄게 당연히 도핑을 안 지고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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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마이 파이팅 파이팅 타 토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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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자 앞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혜준이 데려갈게 앞에 적 285 소리 이쪽 1번 전방 NW 총소리 언덕 쪽 저쪽 SW 언덕 위 나무 바위로 옮겼어 바위로 옮겼어 아 저 나무에 붙어야 돼 그 나무 아니야 바위로 숨었어 거기 살려주고 있어? 어 사장님 너 잘못하면 강 나온다 조심해라 야 믿기 저기 있다 야 너 거기 강 나와 숨어 내가 본 것이다 내가 지금 믿기 굴려 기절 굴린다 왜 살렸으면 바로 아 쭉 달려 쭉 달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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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가서 잡았어 어 얍락 형현아 가지마 지금 해준이 칠해줌 오케이 오케이 다 잡은 거야 다 잡은 거야 아직은 못해 불을 아직 안 먹었어 공개했다 사기장 온다 야 장난 아니네 오늘 우리 뭐지? 뭐지? 산맥배낭 있다 이 새끼 난 먹었어 산맥배낭 얘 구수수였구나 수류탄 있냐? 아 수류탄 필요한데 AR 저거 있네 그 저 소음기 수류탄 먹었고 백터 있는 데 안 먹어? 서년아? 얘? 어? 백터 있던데 안 먹어? 백터 있었어? 어 어 밑에 밑에 있는데 백터 어 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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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터면 좋겠는가 더 필요한게 없는데 나 이제 어 나도 이정도면 완전 야 구상 9개인데 구상 9개인데 구상 9개인데? 생긴 거 다 챙겼어 어 나도 챙겼어 가자 야 오늘 교재 도진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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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있는 집 삼각집 가야겠다 쟤네들이 우리를 확실하게 킬을 안 냈네 못 냈지 못 냈가? 내가 계속 내가 계속 쫄면서 교전했거든 좋았어 그니까 걔네들이 이제 혜진이 죽이려다가 옆으로 튀고 나도 옆으로 튀어서 계속 쏘니까 애들이 나 쏙 나 쏙 나 쏙 그 사이에 혜진이가 살아서 선현이가 왼쪽으로 돌고 혜진이가 나 살려주고 이쪽 1번 핑 쪽에서 총소리 오른쪽에서 계속 총소리? 어 1번 핑 어 뒷쪽에 나 언덜이랑 싸운다? 어 우리 집 들어가고 나면 바로 넘어가자 집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난 넘어가서 집 확인할게 파이널 할래? 그래야 될 거 같지 어 살짝 이쪽으로 올래? 혜진아? 왼쪽으로 확인할게 안에 사람인가? 클리어 그럼 나 수고싱하고서 올라갈게 그럼 나 여기 하나씩 바위 있을게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280 280 280 샤바스 길 건너? 아니 길 건넜어 반대 아 저쪽 다리 다리 건넌다 저기요? 집 앞에 있어? 집 아 집 집 한 명 없지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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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위로 올라가 그냥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 아하 집에서 쏘고 어 집에서 쏘고 건너편 언덕에서도 쏘고 나 쏜다 나 쏜다 가 가 퇴출아 그냥 퇴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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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방 맞췄거든? 패드 따여가지고 물을 거야 파이널에 무조건 들어가자 여기 돌에서 나 도핑만 하고 갈게 네 확인 그럼 나 여기 일단 스쿼리타 응 완료 스카 찍고 빨리 움직여야 돼 지금 최소한 3스쿼드? 어 타이만으로 뒤집할려 했는 다리를 건널까 아니 왼쪽 집 갈래? 저쪽이? 왼쪽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타이만 왼지 사람도 엄청 있을 것 같다 근데 파이난 이 사이에 개활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파이난 쪽으로 잡히면 조금 그게 그 쉽게 할 것 같아 여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일단 SMG로 바꿨어 군용족도 있네 군용족도 있다 어깨 다 아이씨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하단 없지 읍스 들어가 읍스 구장도 있고 구장 박시할 수 여기 있나? 여기 안 되나? 앞집 갈까? 박시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없어 그냥 버텨야 돼 해맥 일렉 해맥이 있다 어 여기 실패야 챙겨 응 여기 지금 가방 풀 4배에 필요 없지 응 6배 있어 자이 확인 오른쪽 뒤에 스크츠 저거 뭐지? 애 딸인가? 애 딸? 애 딸? 여기 붙어 있을게 야 다리 건넌다 다리 건넌다 150번 양 소원기긴 한데 나도 소원기긴 한데 나도 소원기야 근데 지금 이미 건넜어 어딨지? 어 뭐야 건넜어 건넜어 이쪽 올 가능성이 많아 야 건너 왔다고? 어 오겠네 이쪽으로 죽지 모르겠네 어 왔다 저기 왼쪽에 나무 쪽에 붙어 있어 한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너가 응사해 너가 응사해 가야돼 가자 뒤로 돌아서 가자 응 가봐 따개비? 따개비에서 오케 가봅시다 반대편집 조심 오케 저쪽에서 왔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난 이 서클 일단 난 이 서클 전방 이쪽 집으로 들어가자 오케 여차하면 그냥 가버리게 어 먼저 뵐게 반대편 보게 우리 온쪽도 계속 봐줘야돼 내가 온쪽 볼게 내가 어 그쪽 강쪽이나 저 반대쪽으로 보고 있어 저기 있다 왔어? 어 봤어 6 방 안이 없어 확인 잘했지? 응 저쪽에 있어 1번 다 언덕 사면에 붙어있어 옥케이 어? 이성성아 사나온 이 칠턴 더 필요한데? 칠턴 없지? 응 이성성아? 주실만 있어 날씨 이석게요 계속 우리 복수 하겠다 옆집 갈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그냥? 그냥 여기있죠 확인 도핑할게 어 누구 왔다고? 도핑할게 확인 나도 반대쪽이 연막 소리 빗소린가 그냥? 빗소릴걸? 빗소린 교전 오지겠다 진짜 나 지금 6킬이야 나 지금 킬 이번에는 거의 못 뽑으면 감제만 하고 길만 7초씩 꽂았잖아 어 왼쪽에 킬 반대 사람 Q SW 사람 총소리 3만 핑 우리 총관 아니야 오케이 발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뭐지? 너냐? 지금 움직인 건 나야 오케이 걔 겁나올수도 있으니까 그쪽 잘 봐줘 나 오늘 이쪽 볼게 음? 우리 머리 위로 발소리 머리에 발소리? 어 2층 위로 올라갈게 있어 1층 위로 올라간 데가 여행이 있어? 교전 중 어 우리 뒤쪽에 너 뒤쪽으로 한 명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내 쪽에 사람 있어 좀 나 갈게 살리는 것 같은데 밖에 있다 완전 밖에 다리 건너는 쪽 다리 건너는 쪽 나무에 붙어있어 나 맞았어 일단 한대 나도 한대 맞았어 근데 아직 자기장 걸쳐있어서 괜찮아 근데 아직 자기장 걸쳐있어서 괜찮아 전방 앞에 아래에 경박사 어 어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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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줬다 녹화했냐? 어 아씨 개오줬다 오늘 교전 잘했다 잘했다 팔찜 팔찜